탕트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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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낙이갔네? 좋습니다 대상지역을 확보합니다 아 이거 단추키력이 힘들어 곧 추가로 그쪽에 도착할 겁니다 야 왜 니들이 처먹냐?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뭐야 자원도 없네? 왜 니들이 먹냐? 노양심들아 양심무? 하하 하하 수동툴이 덮여 영원히 버틸 순 없다 레이너 니놈은 신들 사이에 살 자격이 없다 하하 하하 마 expansive 어? 아니? 이번엔 진작군 제라토르 그대를 내게 보냈도다 나루드는 쓰러져야 한다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도다 이건 뭐야? 아 내가 뭐 만들었을 때 나온거구나 아이고 내꺼 죽여오겠네 이 지역은 안전해 이정도 방어병력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거야 좋아좋아 우리 원리 좀 지켜봐주면서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쫙쫙 눌러주면 되겠네 이제 이제 테크업좀 하자 너무 안돌렀다 나중에 하자 잠깐만 방금 뚫어졌는거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했냐 도와줘야 되나 그랬어 적에게 우리 부부를 눈치절봐 에이리렉 에이렉 에이 데프 팡팡팡한건 깨다 아 이케 아 자! explo Gusto 안대쪽 업그레이드 이 지역은 정리되어 새로운 골락지를 건설한다 페리건 우리 뮤타리스크가 곧 전투에 함유한다 어우 이거 안 찍혀주면은 계속 털려 애들이 쟤! 아 지켜주면 개프털이네 아 또 온다는거야? 금방이지 뭐 이 시간 멈추고 와 이거 말살자 진짜세 말살새 이거 시가 데미지가 미쳤습니다 시시 시 누르면 그냥 애들이 사라지네 오케이 말살자다 많이 뽑아야겠다 어 폴키도 물론 떼고 그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진짜 세이네 이곳에 방어 병력을 배치해 우린 계속 전진한다 나도 도라스 아 아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동룡이 공격되지 않는 어페이도록 구하려 죽음의 함대가 강집을 죽음의 함대가 강집을 호니 헤헷 이분들 참 철철 치읚 못하게 찔찔찔찔 못하게 철칠치멋하게 텔렛찔찔 못 harag 조압背고 zar 그래서 시원 없으니까 잠깐 한 방자 쉬었다 말야겠다 흠 레스팅라스가 덩핑합니다 흠 나는...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흡이 드리다 흡이 드리다 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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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은 쓰러져 흡이 안 되겠다 포토러시 해야겠다 전투에서 적을 만난다 도와줘! 테라를 지켜라! 나룻에게 돈누린 맛을 보여줘라 도와줘! 와 줌 빼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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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아이씨! 크릴 땜에 끝난 게 아니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시간 멈추는 거 너무 파악이다 도와줘! 오우, 맞춰되네 아아 도움이 안 돼요 우리 편은 그래 이거 공중 여닛으로 다 가야겠다 너무 느려서 지상 여닛에는 좀 도움이 안 돼 공중몰빵이 답이다 공중몰빵이 답이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공중전사의 강전사로 Perf 나 돈 왜이оду 맞냐 포토 이빨 깔았는데 그래서 맞네 와 여기도 먹어줬다 추가병력이 도착합니다 생산시설에서 토르를 전선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불안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프로토스를 동화시키고 본종을 생성하네 쪼.. 까.. 뺄.. 까.. 잠깐만 근데 할건 해야고 뺄... 까... 제 버전을 위로를 실시했는데 그때 성대한 모바는 전투에서 적을 못한다 전투에서 적을 못한다 다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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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가 뛰어왔다 다아악 다아악 후판의 기술 못 모르겠지만 많이 해가지고 생긴 것 같네 다아악 왜 자꾸 날 쿠팡에서 풀어다오 이래? 이 전초기질은 군단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거에 울트라 리스크로 나루드와 그 부하공들을 짓밟아버리자 필요한 지점은 모두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르타니스 그대독입니다 방어선을 뚫었어 이제 끝이다 나루드 다시는 못 돌아올 곳으로 보내주마 와우 저 우주 저거 한방에 가는거 보니깐 얼마나 센거지 이게 됩니까 나 뭐 이 소비에 병력대를 처리했어 거의 다 왔어 힘 내자고 다 다 다 끝 다 이 소비에 에어로 명망에 전투가 펼쳐진다 오늘 처음 쓰는 역장 아브리케나 써보자 갑자기 내가 써보고 싶어 목소리가 개느끼야 개느끼야 누가 난 무창히 없앤 주인님의 명의다 누가 끝났어 가자 얘들아 어택당 전 병력 즉시 탈환 전선으로 이동한다 오늘 끝장을 보는 거야 멀리세계는 이거를 위함이지 가자 으아악 사루드 이 최종 못수구나 끝났 끝났 쩔거야 니가 아 프로보로 끝냈어야 되는데 아 스튜코프가 이래서 왔구나 복수 좋구요 왜 스튜코프가 이러는지는 네 스타1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쉽겠죠 어 될나가 테사다르 내가 제라툴과 그대를 밀깨우기 위해 선택한 현지 제라툴이 쫓은 예언은 나의 싸이오닉 에너지가 원시적 존재의 정신으로 확장된 결과였다 당신은 젤라가 날 불렀던? 당신은 누구지? 어로스 순환의 마지막 인도자이자 아문의 적 아문은 공허와 하나다 그의 의지 그의 의지가 헛쳐나가 나를 속박하고 있다 우리를 왜 이것으로 불렀지? 순환이 깨어져서는 안되니 순수한 정수와 순수한 형체의 결합은 계속되어야 한다 헤리건이라 불리는 자여 그대는 나의 정수와 결합할 수 있다 이제 그대의 운명을 실현하고 젤라가로 선천하라 무한의 순환을 이어가거라 뭐? 젤라가? 지금 그녀를 젤라가로 만들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사라! 안 돼! 아직 젤라가만이 저 타락한 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 사라 그러지 않아도 돼 또다시 자기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니야 지금 내겐 과오가 있어 수많은 생명과 세계를 파괴했어 내 손은 피투성이야 이 피를 씹고 싶어 이게 내 운명이야 불쌍한 짐 어떻게 또 만났더니 여친 저렇게 되게 생겼네 괴물되게 생겼네 진짜 여친 괴물됐는데 더 괴물되게 생겼네 진짜 더 괴물되게 생겼네 레이너 내 친구여 변환이 시작된 것 같다 젤라가의 빛을 적으로부터 숨기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다가올 전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준비됐길 바란다 재미돼쓰 し으 습 이번엔 테란인가? 방금... 미션 시작 그게... 어... 태랑 같았쥬? 거의 10시간이네. 어우 미치겠다. 어우 힘들어. 어우 힘들어. 11시부터 오늘. 큰 힘으로 사온 뒤에 온라인. 그걸로 이 어둠의 하수인을 상대해라. 어이구. 뭐야? 막혀 나오네? 오 캐리건 체력 봐. 우리가 내려가 당신에게 지원권을 보낼 수 있어. 내가... 내가 이제... 하고 싶은데... 이게 끝날 때까진 집중해야겠어, 짐. 이 녀석은 당신한테 맡길게. 좋아. 이 두곳의 방어시설은... 간만에 테라지가? 닦아먹었는데에에에에! 아하! 마귀꾼. 어, 자가라다. 여왕을 도우리라. 자가라 충성. 첫번째 자술의 힘. 그대와 함께한다. 자, 그럼. 움직여보자구. 테라는... 그... 에드시브인은 에쓰겠구요. 자동 저거네요. 그리고... 테라는 용병. 자가라 충신이다. 용병 지켰소. 그래, 이런게 있었지. 테라는 용병. 흠흠. 너희 사령관이 내한게. 안 좋은 일이긴 하지. 기억나는게 없어. 뭐 만들어야지? 그냥 바이오닉으로 갈까?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건 준비 완료. 제발로... 눈물 찾아와 오나. 저건 대체 뭐였지? 아몬이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고 있어. 온다!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이 힘으로 놈들을 막을 수도 있어.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 저거는 터레선에서 막힐 것 같고. 이 시즈탱크랑 저거면 막힐 것 같고. 내리. 자, 카로와. 와. 오케이, 보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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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게임 또 오래 해야 될 것 같네 느낌이 그거 뭐 있지 않나? 위에서 뭐 내리고 하는 게 있었는데 레디파벤 당연히 알죠 말이라고 해요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오케이 이런 거 이제 뽑을 수 있구만 아 프로토스 하다가 이거 하니까 짱나네 좋아 아 맞아 테라는 이런 게 있었지 한 방에 붙는 거 이따 나구만 광물 간설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짐 지원이 없으면 자가라와 아르타니스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 꼭 필요하면 내 힘을 사용할 수도 있어 케리건이 젤라가 받으면 어떻게 변할까 잊지 마라 나 역시 숨처를 경험했노라 계속 하세요 간설로봇 준비 끝났습니다 szy 답은 탱크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고방지원 대기 중 아이C 저긴 건물 짓지도 못하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바로 실패 일단 넷째 개최하면서 여기저기 하나씩 들어갑시다 와웨이 많이 온다 내 탱크 어디갔냐 말씀해 보십쇼 잘 못들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공허 분쇄자가 근처에 있어 사나 당신을 노리는 것 같아 당신의 힘을 좀 쓸 때가 온 것 같군 공허 분쇄자? 어디? 준비 끝났습니다 다구나 금방 사라져 마땅하다 말해 금방 사라져 마땅하다 말해 뭔 일 있어요? 구방 지원 대기 중 간설농아 준비 완료 야 이쪽에 확실히 저그쪽이 방어가 후지네 저그가 저그가 후져 저그나 돕자 저그가 후져 정확하게 다른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도망가 왜 포기하겠나 전쟁에선 끈질긴게 요리한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야 됐어 오메 말씀해 보십쇼 난리났다 난리났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아우씨 망할 보급고 여긴 못 죽겠는데요 간설농아 여긴 못 죽겠는데요 여긴 못 죽겠는데요 이래 미희가 또 난리났잖아 자 빨리 빨리 간설농아 준비 완료 간설농아 준비 완료 대규모 공격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던 테란 우리를 도와라 그렇지 씨 간설농아 준비 완료 니에 니에 다음은 누군이 간설농아 빨리 빨리 울렸도 호브라 오로스의 힘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어 간설농아 준비 완료 어디서 노는 애들이 이렇게 많지? 이 비행유닛은 스타 아 스타나다 테란 쪽 비행유닛이 좀 별론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 뭐지? 우와 다 덤비 다 쓸어버리겠어 뭔 일 있었냐? 돌가 왔다 돌가 왔다 무방 지원 대기 소수니 벽 발레벨렛 벽 조지